안녕하세요. 국인천나이수 상회장 공심환입니다. 오늘 동남아 대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의원들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세계 각국에서 VIP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항 내리는 걸 편의를 위해서 회원들이 모두가 열심히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. 오션 포럼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우리 의전팀들이 물심 양면으로 짐을 뛰고 있으니까 좀 실수를 한다든지 모자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국인천나이수에서는 회원 모집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회원이 되시면 의전도 하시고 또 지구본부에 좋은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인천을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라이온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국인천나이온스 전 회장 공승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음향으로 그 박수 소리를 제가 줄였습니다. 군이 되살아면이 되살아면이 되어가서 감사합니다.